아, 초보 양아치라 이거 아, 진짜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세이브예요, 몰라요 모두가 다시 살았어요, 이 나라는 다시 살았어요 지금 너와 함께 떠났어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떠났어요,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래서 너는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만나면, 이건 너의 대통령님, 존 헨리 히든, 전화합니다 이거 써도 돼? 어? 스틱크색이 자,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1층에서 거래를 한다. 내가 필요한 물품을 다 사야 해. 카치, 시간이 필요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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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담웨스트를 찾고 있는데 본 적 있나? 내가 전부 마비자인 것 같아? 아 난 어디에 있나요? 내가 했으면 당신도 너는 못 알려드리면 이제 그렇게 더 나아야 이제 마지막으로 낳을 수 없야되고 아, 혈액, 내 피피스귀익놈의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할 수 없어 캡은 좋은데, 꼭 원하시길 바랄거야. 부산에 있는 범위에 앉아있어. 아 아 아 비비탄 에너지셀 150개 주면 좋아 이렇게 대고 일레오티룡 처지팩을 주고 산탄총 찬양을 주면 좋아 됐어 자 너는 이제 나에게 스팀팩을 35개나 가지고 있어? 아 여기 계작 살려면 안되겠네 3개 사고 팔게 없는데 아 팔게 없어요 땡스 자 이 패밀리 새끼들 가만히 있어봐 일단 미사일 런처를 수리를 한다 사냥용 라이플 냈고 사냥용 라이플 냈고 미사일 런처 냈고 은신 은신 지금 간파이봤자 늦었어 이거 대박인데 아씨 좀도둑이라니 아 문신중이지 휘대의 좀도둑 아, 자물쇠에 따기 75가 있어야 돼요 더러운 좀도둑으로 살기 지금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약한데 어쩔 수 있냔 말입니다 가지지 못한다면 훔쳐야지 비열하게 비열한 양아치가 되겠습니다 아 비열하게 비열한 양아치가 되겠지? 비열한 양아치가 되겠지? 열쇠가 있어야 된다 열쇠가 있어야 된다 저 거래 좀 하시죠 이거 보시죠 파는 물건 좀 아, 이거 시간이 아, 퇴근 시간이구나 아 퇴근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디 침대 없습니까? 아, 평균이라 또 열 수가 없어 퇴근이 안에서 대팔렘 하려고 했는데 어, 침대다 좋아, 아침 일어나 휴 어, 이제 다 치료가 돼요 좋아 아, 그래 퇴근했으니까 털 수 있잖아 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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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대는 건 없네 아, 돈 대는 건 없네 가격 대는 게 없어 하지만 금전 출납부 아이쌍 다 들고 갔네 아이차 새끼가 머리가 좋은 놈이요 열쇠가 필요한데 이 자물쇠 열쇠를 저놈이 가지고 있을 건데 열쇠가 어디서 숨겨놨지 어딘가 분명히 열쇠를 숨겨놓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출근해 대팔렘한다 엇? 10시인가? 뭐 이거? 왜 안아? 아 주 5일 월리 저는 지금 바로 전화드렸다 저는 홀리 밴스의 와이프 밴스는 그와出來 밖에 없다고 밴스의 어느러를 안 맞추고 밴드의 고정은 아, 좋은 boy 밴드가 그속에 막힌 이 고정에 음, 불량배 내가 원하는 건 다 얘기했어 이 작곤 늙어빠진 내가 아는 것들이 뭐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음... 아마 그렇구나 너는 화면의 여쭈고 맥냄새 루는 이유가 알겠지, 아는 데에 그 방에 지단을 보내줄께 어허 이한웨스트에 대해서 뭐 말해줄 거 없나? 말하자마자, 그녀는 이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레스티, 가족의 집이예요. 이것은 그 단순한 곳입니다. 제 남자가 이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그녀데로 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데로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양아찌들 다 모인거야 건달될 모임이야 야! 내가 홍방장이다 내가 홍방장이다 우리 집으로 반응하자 제 사람들은 밴안스 저는 이 그룹의 운행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즐거움에 대해 아... 여긴 뭐하는 곳이지? 너는 앞뒤스는 마지막의 희망의 희망의 마지막의 희망의 성립을 지켜보는 믿음의 성립을 지켜보는 우리 사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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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군들에 지켜보는 내 군들에 건강에 지켜보는 우리 사회자들이 우린 인생의 쓸데없는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난 당신네들이 뭔지 정확히 아니까 요점만 얘기해 빠야! 당신 방식이 뭐지? 좋아 그래 당신들이 더는 식인종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내가 당신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식인종이 뭐라고 부르는 식인종이지? 이 개새끼들아 그건 완전히 안정돼 당신의 공격력을 견뎌내줄 내가 그 공격력을 견뎌내줄 그 공격력을 견뎌내줄 내가 말해, 우리는 칼내벌이예요 당신의 눈에 흔들끼리 당신의 눈에 흔들끼리 당신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 벤스 그런 이름은 여기 없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설도 이 개새끼들이 모든 가족들에게 한의 법을 말씀하시AY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다 퍼밀리의 단말기 비밀번호 퍼밀리의 단말기 비밀번호 퍼밀리의 단말기 비밀번호면 채우지 말아라. 오로지 피만 마셔라. 두번째 강령. 아이를 갖지 말아라. 추방된 자들만 환영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개소리죠? 세번째 강령.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궁지름을 면하기 위해서만 식사하여라. 네번째 강령. 빛을 찾지 마라. 어둠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다. 밤에만 활동한답니다. 다섯번째 강령. 우리 일족을 죽이지 말아라. 오로지 적들만을 살해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정의이다. 패밀리의 누구든지 지도자의 승낙 없이 일족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는 영원히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다. 뒤로 식량 공급 요즘은 패밀리들한테 위험한 시기인데 아 인간들이 사는 작은 총락에 접근을 해서 아니 뭐지 이게 그럼 어떻게 아르프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나는 분명 우리를 적대적으로 드러내선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마을에 브라민을 죽인 것은 불필요한 지리 브라민 아르프에 있는 브라민을 다 죽인 거지 벤스는 그래도 애가 좀 괜찮은 애인 것 같애. 그치? 네 좀 괜찮은 애인 것 같은데요. 아... 원래 식인종이었던 애들은 싸그레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피만 먹도록 하는 건데요. 저에게는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계시는 지금은 좀떠두길 수... 칼! 너 어떻게 봤어? 아 다 바뀌었네 아 진짜 아 여기 뭐야 싹 지금 털었던 거 싹 다 털렸네 아 그러면 불러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쟤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은신이지 가만히 있어 안녕 안녕 개못은 없고요 어 좋아 사사구경 매그넘탄이 구하기 힘든 것을 갖다가 다 구했고요 저는 이 안이 있는 곳에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일단 쟤네들 저기서 지금 열일할 때 여기 싹 다 뒤진다 아 단말기 어려움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 사사 매그넘 조준경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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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세제상자 개수퇴 여기가 얘네들 안방이란 말이야 휴식해봐 휴식해봐 아아아아아아 휴식해봐 여기 있는데요 가만있어봐 아 열쇠가 저놈한테 있단 말이야 열쇠가 저놈한테 있으면 저놈을 털어야되는데 싹 털어었습니다 싹 털어었습니다 님들 이게 진정한 양아치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서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서 얘가 분명 열쇠를 가지고 있을게 틀림없습니다 네 네 네 너의 주인공이 ... ... ... ... ... ... ... ... ... 몇몇에 불편함과, 우리의 부위를 가지고 있다면, 둘을 함께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만해, 뱀스. 너는 이것이 최고야, 뱀스. 그런데 너희의 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무엇을 도와줘야 돼? 모두가... 너는 따로 떨어져야 돼. 좋아. 완전히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아아아아 얘네들이 서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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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냥 술 타놓고 가만히 있어 아 핏보이를 끄자 그렇지 너 뭔가? 핏보이를 끄고 아잇 발견했나? 아잇 제자아 얘네들이 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본 말입니다 12시 25분 PM입니다 PM 그러니까 잔단 말입니다 둘이서 아니야 이빠 잔다 됐어 됐어 어? 왜 감파지? 왜 감파지? 왜 감파요? 와아 아직 안 자는건데 어떻게 감파지? 잠시 깜짝이야 아잇 안시간만에 깨어라 지랄리오 6시요 이번에는 진짜 저기있지 아이잇 어디간거요 이거? 아 출근했네? 아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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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보자 이안웨스트의 비밀번호 화학원국 장금매제 이안웨스트 어? 아, 뭐지? 널 찾고 있어 저는 놀랍지 않겠지 에반 킹은 지금 좀 쩔쩔다 내가 도둑을 찾고 있어 니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이안웨스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기 부모님을 뜯어먹었지 내가 죽였어 내 부모님이요 저의 죽음이었어 저의 모든 삶을 잃어버렸어 내가 어떤 그런 녀석이야 그만두지 그만두지 여기서 퍼질러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있어 헉, 밴스트가 말하자면 인간은 절대... 자, 괜찮아 우리의 형이 우리의 형식으로 이제 너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그만두지 그만두지 집에 가고 있어 그리고 그만두지 여기가 많이 묻냐 난 다 잘못된다 여기가 없었지 여기가 없었지 제발, 밴스트 여긴 제 결정입니다 아르푸에 가고 있어 마지막에 너에게 내 моз... 내 혐의로... 벤스야. 너는 이안에게 전달했지만, 이현에게 전달했지만, 이현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아라푸에 대해서 의논할 게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아라푸에게는 아라푸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목욕할 수 있으므로 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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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혈액팩에서 혈액팩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마을사람들을 보호해줘, 아르프에서 너에게 혈액팩을 팔면 마을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줘 하지만 당신을 노력하고 싶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까로는 어떤 작은 돈을 제공해 주신다면, 카우가 사업을 구입하고, 우리 자신을 구입해 주신 것을 구입해 주신 것을 구입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혈액팩을 제공해주면 마을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줘 아르프에서 혈액팩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마을사람들을 보호해줘 정답. 도와줘, 에르프에게 이 사안을 가져오세요. 그들과 함께 당신의 그런 모습을 믿고 있으며, 당신은 믿고 있으며, 이제, 이현이 무엇인가요? 제 결정은 무엇인가요? 그 얘기라면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닐 것 같군. 이현은 패밀리를 떠나기로 했어. 내 집을 잃어버린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잠깐만. 지금 열쇠를, 열쇠를 따라야 되거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 모든 것을 제공해 필요해. 여기서 제공해. 각도가 있어야 해. 각도가. 딱, 저의 자가 움직일 때. 지금. 딱. 그렇지. 그렇지만. 모르지? 네, 어쨌든. 퀘스트를 완료해만. 지금 당장은. 이런 걸로, 지금. 니넨 나중에 죽이러 온다 걱정마라 어차피 흡혈기들일 뿐이야 자 이런 데서 떨어져서 안죽습니다 나도 착하고 싶지 않아 나도 진짜 양아치같이 살고 싶다고 어차피 다시 올 땐 다 죽일 거라 산 송장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특히 저놈 근데 네놈은 꼭 죽인다 미사일 런처 지금 대형 무기도 찍어야 되는데요 자 빨리 가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많지 않냐 잠깐 나 여기 길이 맞나 맞네 엄청 머네 일단 힘을 기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악당이 되자고 지금은 양아치에서 조금 조금 이따가 힘을 기르고 나서 이제 아 이쯤 되면 그러려면 또 역류소청이 하나 필요한데 아 조금 그러네 일단 아르프로 가서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에반킹한테 에반킹 해반킹 해결됐다 아르프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현이 벌써 왔나 이현이 벌써 왔나 안 돼 아 어쨌든 그래도 아 경험치를 얻었기 때문에 패밀리의 리더인 벤스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더군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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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랩을 다 그 랩을 다 그 밤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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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좀 도와주면 고맙겠는데 나 도와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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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자 이렇게 되면 어 제가 다시 갈 필요는 없지 말입니다 그리고 메가톤에 가서 누나한테 말을 하면 됩니다 야 이안 웨스트 감사합니다 음 말하기 쉽게 지금 아르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약간 이 부모님한테 왜 어 니 부모님한테 왜 그랬지 니 새끼 정신병이야 이거 아무리 굶주림이 그래도 브라민을 키우는데 아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지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지 어 이제는 좀 어떤가 음 미안하지만 어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 음 그럼 이만 음 그럼 이만 미안하지만 어 어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 음 다음에 다시 오지 시체 확인하러 메가톤으로 간다 예스 예 사람은 아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이 열릴때까지 기다리고 어차피 메가톤에 있는 그 메가톤에 있는 것들은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레벨을 올려야돼요 그래야만 제가 원하는 악인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아 열한시네 난 서서 대기한다 만피니까 이 여자 어디갔어? 아 이 여자 언제 오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 말고 인마 여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물어봐 음 손을 잡아둬라 아 어 어 어 오이씨 뭐야 이거 혈언이 그냥 끝났나? 아 끝나버렸네 예 브라이언 윌크스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가 있고 그의 발자취를 찾아서 아 이게 지금 메인 쾌고요 어 예 이거는 보고를 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 아마 지금쯤 이안웨스트는 죽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에반킹 피봐라 다 환영을 하고 있지 않니? 아 오 다시 아직 안 죽었어? 흥 아니 vez abs Beth firm 나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안나와 니가 안나오고 베겨 안나와 안나와 투수임 야 이거 해체하고 아 이새끼 심각하네 너 이제 자면 끝난다 자면 끝난다 진짜 내가 퀘스트 하고 갔다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는 자 저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여기로 가면 미친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영유소총을 얻기 위해서 저는 갑니다 이래배래 다들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버블레드가 에반킹 집에 있다고? 야 일단 영유소총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2랩에 청... 아 그래 청소부들 못 죽이겠지? 지금 안될거 같은데요 이렇게 양아치 쌍양아치짓 하면서 해봐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 나는 강해져야 나쁜 짓도 그렇지 어? 왜... 어 야 이곳이 이쪽으로 가볍게 저곳은 아이오라벨이 내부 노인네가 거래하는 것에 관심있다 항상 사냥용 라이플 필요해 너 거래하는 것에 관심있다 이건 뭐지? 아 이게 그거네 자 이 쪼랩에 과연 역류소총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역류소총만 구할 수 있다면 링컨에 거의 필적하는 소총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법 제가 지금 이 랩에 한 번도 거기 간 적이 없거든요 원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게 그런데라이가 결국 역류소총 룩투단이 아니라니까 역류소총만 얻고 도망오는거야 딱 그거만 얻고 바로 도망와서 역류소총 오는 동안 레벨업하지 그럼 레벨업 지금까지 보통 소총료로 다 올렸지? 아니지 지금 폭발률 올릴거지? 그러면 지금 미사일 런치하고 저거 다 쓸 수 있는거지? 그 수리 스킬 올리면서 미사일 런치하고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앞에 있는 놈들이 뭔가 있지? 앞에 저기 있는데 아 이건 자살인데 아 이거 아 이건 죽겠는데? 지금 밑에 양아치들이 있는데? 그저 역류소총 없으면 게임 못하는 홍자씨? 역류소총 루트 안타겠습니다 님들이 그랬어? 참 에이씨 가자 빅타운으로 역류소총 없으면 내가 게임을 못할 줄 알고? 야 빅타운아 슈퍼뮤턴트에 무엇을 알고 있나 슈퍼뮤턴트에 무엇을 알고 있나 그런데 지금 그녀와 다른 사람은 떠났어 슈퍼뮤턴트들이 죽었고 그녀가 떠났어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녀는 북쪽으로 경찰에 도착했다고 아니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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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쥐어짜는 소리라니 내 진짜 하다하다 내가 역류소총 없으면 이 게임 못 깬다는 소리라 야 역류소총 구하러 가는 데까지 얼마나 빡센 줄 아냐 이 게임을 해봤던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쪼레베에 역류소총 구한다는 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님들 아예 이번에는 역류소총을 아예 아예 초반에 안 쓰겠습니다 폭탄 마 미사일 대형 무기 그렇지 구하는 게 더 빡살걸 링컨도 금지나 링컨은 어차피 많이 쓰지도 못해 링컨은 사사구경이잖아 사사구경 맥은험탄이 안 나와요 사사구경 맥은험탄이 많이 나오면 막 쓰겠지 괜히 역류 쓰는 줄 알아 아 신성한 황무지의 묘지를 발견했다 조금 있으면 레벨 6이야 좋아 왜 신성하겠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야 어? 왜 붙잡혀있지? 레이더가 있나? 켈러 패밀리의 사본이 있는데요 Paul, it's me, Tina I heard back from my sister Candice we couldn't get into a vault 101, 87, didn't matter all full to capacity but my brother Alex is a soldier and he sort of stole the passcode for a secure army bunker he did it for the family but they caught him before they took him into custody Alex, he sent us each one number of the four-digit code that way we all have to be together to get in he gave me number five my birth, the day of my birth so I guess what I'm saying is I'm still leaving it's been fun kind of oh, and I'm not pregnant so no worries 소리가 나왔는데 아아 중공군 돌격소총 5.56mm 탄 초반에 쓰기에는 참 좋은 총이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 잡혀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주면 카르마가 올라가면서 근데 아무리 양아치라도 지나가는데 애들 담배 피우는데 449인공 매그넘탄이다 이건 나중에 링컨을 쓰는데 아... 아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오, 스팀팩 좋아 거기다가 내과 학습 야, 책이 두 개나 있었단 말이야 여기? 슈퍼뮤던트들은 포로를 이송하기 위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야, 없네 아아 잊었으면 큰일 날뻔했는데 아아 지뢰 딱 깔아놓고 풀어지고 딱 그럼 내가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 누가! 잠시만 어 어 받도록 하지 여기서 나가 잠깐! 야야 잠깐 잠깐 야 이 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레벨을 왜 와 안돼 안돼 죽여야돼 안돼 이럴 수가 자 여기서 우리는 수리를 23까지 올리고 폭발물과 대형화기에 올인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폭발물로 가고요 피보라 드디어 떴습니다 피보라 무조건 찍어야 되고요 강인함 행운을 부르지 일단 피보라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미지 5% 증가해 저 미안한데 마 분명히 나한테 다 안준게 있을거야 카르마를 얻고 카르마를 아 아무것도 없네요 어차피 쟤네는 돌아가다가 죽었을거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잠깐 PM이지 그럼 여기서 자고 가자 쟤는 분명히 죽었을거야 가니친구 보통 이렇게 자다가 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는데 님들 폴아웃3 하다보면 아무 생각없이 자다가 돈 뺏기는 일이 생겨요 일어나보면 아이템이 없어 이상하게 2시간 더 자 2시간 더 자 좋아 발급대 출발한다 아 다 판박이처럼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워 지더라구 어 무던트인줄 쫄았네 아 근데 얘네는 그걸 안줬나봐 경험치 별로 안줘 판박이 안해보는 사람 있어? 봉숭아물 뭐 그런거 안해보는 사람 있어? 어? 아 쟤 뭐던 논놈이냐 아우 총알이 왜 이렇게 안나가 이거 아이씨 야 여기 아 아 지금 여기 춤을 추면서 날아가냐 RPG 게임이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게임은 같이 모드가 아니면 정확히 조준을 해도 안 맞는다는 사실 총알만 낭비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님들아 RPG 게임입니다 뒤에 뭐가 따라오는데 아 돈도 안되는거 이거 7이나 주네 여기가 그 문제의 경찰서 슈퍼뮤던트들이 여기 정말 많단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총알 5발이 닫니다 그래서 뭐야 대인질이 있잖아 아 지략가 쓸걸 수류탄을 수류탄을 하키로 여기를 이제 쓸어버릴건데 어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플레이 폭탄과 대형 무기 폭탄마 수류탄을 많이 사야겠네 수류탄을 많이 사야겠네 여기 콤프타가 있는데요 폭방장 왔네 저게 위치라라에 싸울거 아니냐 정제 라더 슈트팩 혈액팩 좋아 엠프티 나와 일단 어딨어 뭐 어디가 문이야 이거 아 이거 다 끼네 얘네 어딨지 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잠깐 저 폭탄마입니다 아 좀 삑살났어요 잘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넌 나 폭탄마야 어이 잠깐 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딱 걸려있을때 그래서 치명타 터져야되는데요 어 치명타 안 터졌어요 이럴때 왼쪽으로 갑니다 천천히 오네 나 대형 무기마야 아 쓰레기들만 주네 아 여기 왔는데 어 안타까운 사연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일단 수리하구요 그 다음에 사사구경 맥어넘탄은 지금 안 써도 되겠지 여기 두명밖에 없나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거야 근데 그 입구보다 저기 아까 그 터미널 하나 있었죠 그 터미널에서 보면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크으으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다 보여드리면 님들 이렇게 장문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대충 요약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핵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여기다가 막 경찰서 찾아와가지고 막 예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점점 머리가 빠지고 막 사건이 벌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한명 두명 죽으면서 뭐 해서 이렇게 딱 해하고 감염되고 막 해가지고 막 예 막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어쨌든 님들이 나중에 이제 게임 나중에 그 해보면서 저런 거 터미널 같은 거 잘 읽어보면 아 소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잠깐 형 간다 미사일 준비 미사일 발사 수탄 준비 수탄 발사 수탄 발사하시랍니다 플레이드 아웃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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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술탄 이거 술탄 어디서 다 수급을 해올지 모르겠네 이거 술탄 다 뒤져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일단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두 군데인가 있을 거야 2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랑 어디로 들어가더라 이거 문이 하나 있을텐데 어 여기있다 2층 아냐 저기도 문이 있을지 몰라 아 그냥 2층으로 들어가자 옆문은 자물쇠 100이라고 아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앉아 은신하고 불 켜면 안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오오오오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수읍 수읍 광나 몇이냐 아 과학 구 아 해킹도 좀 올려야겠는데요 이거 과학 그러면 완전 비용실 네 아 망했네 잠깐 물 먹어 레드웨이 한 두 개 정도 먹어야 되겠는걸 레드웨이를 레드웨이가 야 스팀팩 알게 모르게 27개나 하고 있어 아 두 개 먹자 그리고 수류탄을 준비 잠깐 2인 1개 조니까 둘을 한 번에 스플래시 데미지로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 아 치명탄 터졌어요 와 야 이거 이거 할 만하네 이거 어 할 만해 할 만해 사용 라이프 하나에 그럼 인계찰선도 지금 날아간거지 그럼 전투산탄총 아 못 갖고 가네 근접에서는 전투산탄총이 괜찮은데요 수리가 안됩니다 하나를 버려야겠는걸 근데 수류탄이 없어가지고 큰일났네 섹시한 잠옥 매력 1 엠프티 딱히 없어 먹을게 스팀팩 2개 와 30개 다 돼가겠는데 제 상세지도를 보고 내가 안갔던 곳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뒤지는거지 아 아 아 쪼끈 늦었습니다 잉 아 스팀팩으로 되는구나 똑같이 레이저 피스톨 팔아야지 잠겨진 컴퓨터의 비밀번호입니다 근데 이 잠겨진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이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5.5,6mm 탄환 그리고 이제 폭탄보다는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 런처 이제 없고요 사냥용 라이프를 사냥용 라이프를 하고 10mm 권총은 안될 것 같고 미사일 런처는 런처가 없고 수류탄은 여기다가 놓고 길이 어디지? 여기 내려가는 길이 또 하나 더 있어 여기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서 타타타타! 잠깐 게임은 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뒤졌어 일단 대인 지뢰가 있거든 이거 팔아 왜 안 오지? 좋아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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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들어와 조금만 더 들어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10cm 됐어 이 새끼가 안 딸려 들어오네 와아 치명타 이 맛이지 안 딸려 들어오냐 안 딸려 들어오냐 스텝 하나 쓰고 컴퓨터 비밀 단말기 단말기인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9.11 단말기 통화 기록 9.11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바깥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 이거 딴 데 전화하셔야 됩니다 어 초기야 초기야 아이 쟤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꺼 이거 이거 타지 경보 어딨지 경보 경.. 경보 어딨어 경보 어딨어 아 전망 수류탄 난폭한이 붙었으니까 쫌 센 놈이란 말이야 와우 뭐야 이거 회 programmes fromu 꺼 grands aside 경보 2 아니, 폭탄이 나한테 터졌어요. 나한테. 헐, 폭탄이 안 먹는다. X됐다. 지뢰밖에 없는데. 와, 개이C.